네 맞아요 난 중간에 물 마셨지?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비밀 주신 주! 안녕하세요 벨타입니다! 야 빨리 마레츠! 마레츠! 고맙습니다. 저는 벨타의 초록색 담당 마레이고요 마레츄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마레츠! 가즈아쓰! 켜보기입니다! 소다의! 네! 베타의 초록색 담당 소다입니다! 소다팡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다팡! 안녕하세요! 개꿀게요! 잊지마! 기회영! 가요! 안녕하세요! 베타의 초록색 담당 이란입니다! 이란향 이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이란향! 감사합니다! 이란향 다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베타의 하얀치 담당 키오입니다! 키오 밍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너! 키오 밍! 아리가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돌피보에 출연했습니다! 와! 저희 3연기를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작은 베타인티는 처음 입어왔는데 다들 맞춰서 입고 오신 분들 명상 보이네요! 아주 긴축합니다! 아 힘들어! 퍼플티맛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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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희 다음 라이브 소개해볼게요! 저희 다음 라이브는 26일에 있는 키미마치부트 신체제 초대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다른 보람은 내일도 라이브가 있으니 이 청춘도감! 아로아로에서 열리는 청춘도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6일에 이나 생탄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티셔츠 마감됐나요? 아니요! 티셔츠 마감 안됐어요! 26일에 마감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저 괜찮았다면 한 번만 믿고 부탁드립니다! 이나 오늘 어필하려고 여자 옷 입고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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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예상은 남은 최고 면석트! 에잉! 그 모습이! 뜨거워! 야야! 오랜만에 한다! 아닌데? 아닌데? 우리 멤버들의 신체를 나의 고통을 할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